파이썬에서 셀레니온 웹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내 PC에서 사용하던 크롬 정보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도 되어 있고 또 진료찾기, 확장 프로그램, 인터넷 방문 기록 이런 것들 전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얼마 전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 강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타 프로필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타 프로필이 뭐냐 하면 여기 크롬에서 오른쪽 상단 이 부분을 눌러보면 지금 사용 중인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타 프로필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저는 김플 2번이라고 만들어놨고 게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프로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프로필은 여러 사람과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거나 용도별로 계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각 프로필별로 북마크, 방문 기록, 기타 설정 등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들어온 기타 프로필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 방문 기록 이런 것도 없어요 아예 완전히 정보를 따로 쓰는 거예요 이런 기타 프로필로 셀렌뉴 웹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도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전 강의 코드입니다 여기 유저 데이터 위치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크롬에 유저 데이터 경로를 넣고 사용을 하는 거였죠 자 이 기타 프로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용하실 기타 프로필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또 똑같이 크롬 버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프로필 경로가 나오죠 프로필 경로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여기는 닫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사용하는 유저 데이터와의 차이가 여기 프로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기타 프로필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만 필요합니다 여기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옵션은 뭐냐면 프로파일 디렉토리 하고 방금 복산 프로파일 2 이걸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금지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자 보세요 기타 프로필로 들어왔죠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제 메인 프로필이 아니라 기타 프로필로 접속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프로필 여러 개라고 하면은 경로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게 이제 프로파일 몇 이게 숫자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만 프로파일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추가를 해 주시면은 기타 프로필 사용이 가능합니다